한국국토정보공사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보고 계시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저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제 이름은 지키요 나는 내 고아리 나는 한국 한국 국회에서 왔습니다. 나는 한국 한국 국회에서 말한 힘이자 나는 마감 창노이 선하여 이 부분에 감사한 감사한 것들 강웅issenschaft학와 이 부분에 전해주신 직원의 직원을 전해주신 사라집니다. 나는 전국의 직원의 직원을 전해드립니다. 이 부분에선 강웅사 입니다. 아멘 혁신의 수요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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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자 수요자, 수요자, 수요자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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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하루 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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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